찾았다 다행히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스텔 로비에서 찾았는데 이게 왜 로비에 있었지? 어제는 찾아서 다행이다 여기 여권이랑 카메라랑 지갑이랑 다 있는데 와우 뜨겁다 뜨거워 아 배고파 뭐 좀 먹어야겠어요 어? 치킨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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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히 배부르게 먹었는데 팔링긴 나왔어요 치킨 라이스 꽉mp show 워낙 더워가지고 머리도 잘 안말려도 금방 마르더라구요 수건으로 좀 말리긴 했는데 수건도 젖어가지고 지금 옆에 걸어놨어요 뭐 헤어드라이기 이런거 다 필요없어 그냥 머리 이렇게 몇번 털어주면은 다 말라요 이제 어제 찾아놨던 스쿠타 렌트하는 데를 가가지고 스쿠타 렌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뭐냐 무슨 말하고 있었지? 아 국립공원 거기가 좀 먼데 오토바이 운전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다 어깨 첫번째로 너의 라이선스를 알아보셨어요 이 오토바이게 이제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저와 함께 할 스쿠터입니다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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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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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4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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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